It's fun. It's exciting. It's your show. 레드 FM 신나는 토요일. And here's your host, 아드 존.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 FM 106.7 신나는 토요일에 진행을 맡게 된 전하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나는 토요일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레드 FM 106.7 개국특집 방송으로 준비한 오늘 신나는 토요일은 갤거리에 처음 시작되는 한인 라디오 방송으로 진행을 맡은 저도 감격스럽고 흥분이 됩니다. 지금 레드 FM 주파수 106.7을 맞춰놓고 첫 방송을 듣고 계신 교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대한민국을 떠나와 캐나다 이곳에 살고 있는 교보로서 감성의 연결 통로인 라디오 방송은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어쩌면 많이들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저도 한인 방송 진행자로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레드 FM 106.7 신나는 토요일은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모든 한인들의 성공적인 이민생활 정책을 위한 정확하고 다양한 가치의 각종 지식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 갤거리 아닌 라디오 방송 개국 득집으로 첫 음악을 우리의 애국가와 여기 지금 우리가 고국을 떠나와 살고 있는 캐나다 국가인 오 캐나다로 준비해 봤습니다. 얼마 전 온테리오주에서 캐나다 소녀합창단이 부는 우리의 애국가는 온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주었죠. 우리의 김연아 선수가 안겨준 우승의 기쁨과 캐나다 합창단 애국가 선물에 감격의 눈물 많이들 흘리셨다고 합니다. 두 곡 연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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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만 달러의 기금 조성으로 horizon housing society라는 비영리 기간을 통해 resolve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웨스트잇이 2년 연이어서 캐나다 최고의 인기 있는 직장으로 뽑혔습니다. 이는 랜디차드 캐나다라는 리크루이트 회사가 7천여명의 현 근로자와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두 곡 연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두 곡 연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두 곡 연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의 조각든 떠올라 강렬한 유람선에 떠있고 저마다 노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뚜렷한 사계절의 빛 뒤에 무수록 정리된 상관인 우리의 마음속의 일상이 끝없이 그저 눌고 원하는 것은 우정식을 나눌 수 있고 이러한 것은 우아시간될 수밖에 있어 이렇게 우린 뚜렷한 사랑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강산을 노래 부르네 아하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친구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세계로 번역하는 곳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원하는 것은 우아시간될 수밖에 있어 원하는 것은 우아시간될 수밖에 있어 원하는 것은 우아시간될 수밖에 있어 이렇게 우린 이 강산을 노래 부르네 아하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친구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친구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정수라 씨의 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때 널리 애창되었던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하계올림픽을 서울에서 연이어 개최하면서 그야말로 국민가요가 되었던 아 대한민국 이 노래의 작사자는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노래말로 만든 거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고향이 아닌 이 낯선 타국에서 그것도 생방송 라디오로 우리나라 방송을 들이니 감회가스럽지 않으셨나요 오늘 개국 축하 방송을 하는 이 자리에서 이 노래를 들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온 여기서도 교민들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서로 교감하며 같은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개국 첫 방송을 축하해 주시기에 네 분의 귀한 손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잠시 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방금 전 벤쿠버 최연호 총연사님과 전화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유선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먼저 한인회 회장님 인터뷰 게스트 인터뷰부터 좀 하겠습니다 정성엽 켈거리 한인회장님 김성삼 회장님 김성산노인회 회장님 김문재 한카 나눔의 재단 이사장님 김경숙 코인 아트클럽 회장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먼저 정성엽 한인회장님 이미 켈거리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계신 교민이시면서 지역 지도자로서 오늘 첫 개국에 대한 방송 축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한인들을 대표해서 레드 FM 한국의 방송의 켈거리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곳 켈거리에도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모국어인 한국어로 방송이 든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켈거리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에게 다양한 소식과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교민들의 화합과 단결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에 맞이하십니다 특별히 이런 뜻깊은 한인 방송 진행자로 전 한인 여성회장이셨던 전 안하께서 맡아주셔서 너무나 든든하고 앞으로 이곳 한인들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켈거리 한인회의 간략한 소개나 단체 활동 같은 내용 특히 올해가 한카 외교 수립 50주년인데요 특별 행사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아시다시피 저희 한인회는 지금부터 45년 전인 1968년 조직되어서 김창령 박사님께서 초대 회장을 맡은 이래 현재 제가 제40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꽤 오랜 역사가 있죠 저희 임원으로는 권병탁 서정진 두 분의 부회장과 김석용 사무장을 비롯해서 8명의 각 부서 임원들이 함께 봉사하고 있고 이사회에는 이병근 이사장과 14분의 이사님들이 수거하고 계십니다 상시 근무자인 김석용 사무장을 제외한 저희 임원과 이사님들은 모두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죠 한인회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한인의 날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한인 사회를 이곳 켈거리 주유류 사이에 알리고 한인들의 권익과 하업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3.1절 기념 행사를 통해서 우리 1.5세 2세들에게 한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데 노력했고 특히 금년도가 우리 전하님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4월 25일 대전시청 소속 연정국악원 단원 76명을 초청해서 대규모 국악 공연을 통하여 이곳 한인들뿐만 아니라 켈거리 시민들에게 한국 고절맥에 대한 우수성을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서 많은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앞으로도 6월 11일 우리 한국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국영화상영 켈거리 대학에서 있습니다 광해라는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 있고요 7월 7일 스탠피드 행사 시 아트클럽의 퍼레이드 행사 후원 또 7월 27일 잭싱어 콘서트홀에서 실시하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위로 음악회를 후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가장 큰 행사인 8월 10일 한인의 날 행사 등 다양하고 유익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사에는 교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 없이는 결코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뜻 있는 교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레드 FM 한인방송에 바라는 점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우리 모국어로 켈거리 교민 사회의 다양한 소식과 행사들을 교민들에게 전달하고 한인들의 권익 옹호와 응징역 결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이벤트마다 예를 들어서 6월이면 이제 저희 한국전쟁 있잖아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하는 등 한국 근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셔가지고 자라난 우리 이세들에게 한국인이라는 자긍심과 정책성 확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인 회장님 정선혁 회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지금 벤쿠버의 총연사님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총연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기는 칼거리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칼거리 신나는 토요일 웨드 fm 한인방송 전하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새 벤쿠버 행사로 많이 바쁘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각종 행사가 아주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레드 fm이 칼거리에 런칭되어 오늘 첫 역사상 칼거리에 울려 퍼지는데요 지금 칼거리 단체장님들 모시고 현재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총연사님 축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칼거리 한인 fm 라디오 방송국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칼거리 교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부 캐나다의 우리 10만 우리 한인 여러분들과 함께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레드 fm 한인 라디오 방송의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fm 라디오 방송이 저는 사랑방 역할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국 소식도 시간으로 전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칼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인 사회의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같이 하고 싶은 소식들을 잘 전해줘서 그래서 우리 fm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한인 여러분들이 희로애락을 같이 할 수 있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을 나눠서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정교운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칼거리 라디오 방송이 정말 교민들을 위한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한 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사님 안녕히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어서 다음은 김성삼 칼거리 노인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저희한테 일단 축하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관문을 지나 오늘 이렇게 첫 방송을 갖게 됨을 한인 노인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우리의 자체 방송사로 이어지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노인회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모임으로 이제야 한 500 내지 600여 명이 사시는데 현재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은 200명을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모임으로는 매달 한 번씩 각 교회나 단체 및 우리 노인회 자체 등의 주관으로 경로잔치 모임이 있으며 동호회 모임으로는 월요일에 합창 모임 화요일에 라인댄스 목요일에 고준무용 토요일에 사물놀이 모임 등이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군요 네 특별활동으로는 현재 월요일 오전에 컴퓨터 클라스와 목요일에 한인 장르교회에서 남자 노인들을 위한 생존을 위한 요리학교 맨스 서바이벌 쿠킹 클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국만리에서 남은 여생을 외롭지 않고 보다 보람되고 절기며 살기 위해 모이는 단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끝으로 라디아팸 한인방송에 바라는 점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인 사회에 귀가 되고 입이 되어 방송을 통해 보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한인 사회가 되도록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음은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 여쭙겠습니다 김문자 한가 나눔의 재단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축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우선 축하합니다 이 말 외에는 더듬 말씀이 마땅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가 나눔의 재단은 어떤 재단인가요 한가 나눔의 재단은 우리 모두가 자위반 타위반으로 캐나다를 선택해서 제2의 조국으로 삼고 여기서 자녀교육시키며 생업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물질적으로도 풍요하지만 사람을 중요시하고 정직을 최고로 사회에서 필요한 그 구조를 볼 때 여기서 사는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을 감사하고 좋은 이민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인 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봉사 또 캐나다가 원하는 여러 가지 소수민족 또 이민자가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캐나다 정부에 소개하고 캐나다 소사이트에 많이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캐나다 오히려 또 이민도 많이 확대되는데 기여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끝으로 레드 FM 한인 방송에 바라는 점 있으면 주십시오 네 방송의 특징은 장점은 빨리 소개를 해준다는데 언론의 사명이 신속 정황이지만 저는 너무 신속을 강요하다 보면 때로는 오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버가 아닌 정확한 뉴스로 존경받는 미디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다음은 김경수 코인 아트클럽 회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저희에게 축하 메시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레드 FM 156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전한나 회장님이 그동안 해오신 경력이나 또한 야망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이 방송을 통하여서 교민 전체가 모두 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갈결 교민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위성 도시의 교민들까지 많이 필요한데 굉장히 기대합니다. 축하드리고 발전하기 기원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트클럽에 대해서 잠시 소개 좀 해주시죠 아트클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민생활에 지친 생활을 와서 풀고 위로받는 그런 클럽입니다 누구도 참석할 수 있고요 매주 수요일날 우리가 12시부터 7시까지 한인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사랑하시거나 그림을 사랑하시는 분들 같이 오셔서 조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캘거리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캘거리 한인회 회장 정성엽입니다 캘거리 한인회는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정체성을 이곳 주류사에 알리고 교민들의 권익과 화합을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403-216-4600으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www.calgorykorea.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성심껏 돕겠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모든 임원들이 무엇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연간 30불의 한인회와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국 첫 방송을 빛내주시기 위해 자리해주신 네 분의 초대손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와 당부 말씀에 부응하도록 항상 노력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멀리 고국과 해외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멀리 오타와에서 오너러블 연하마튼 상원의원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상원의원께서는 올해는 특히 한카 외교수립 50전을 맞는 해로서 캘거리에서 한국 방송계국의 의미는 더욱 값진 것이라고 전해오셨습니다 연하마튼 상원의원님의 귀한 메시지 캘거리 교민가 웨드 FM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서부캐나다협의회와 캐나다과학기술자협회 최강일 회장님께서 캘거리 한인 라디오 방송계국을 민주평통 서부캐나다협의회 의원들과 캐나다과학기술자협의회 2,500여 회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원하기는 대표적인 방송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서부캐나다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되어주시고 한국과 캐나다 과학기술 교류를 응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메시지 주셨고요 캘거리 한인 라디오 방송국가 임직원 여러분의 행운과 발전을 빕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카 나눔의 재단 최승기 회장님 캐나다 연합회 회장이시면서 에드몬튼 여성의 노시노 회장님도 축하 말씀 주셨고요 벤쿠버 코인 선임감이시면서 이인순 벤쿠버 여성 회장님 좋은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분당 추모공원 휴 이동우 대표이사님 페이스북으로 축하 말씀 주셨고요 글로벌 여성경제인 협회 김순자 회장님 또 멀리 키르키즈스탄에서 체리 호두 영롱 업자신 김혁상 대표님과 역시 한국에서 보내주신 주식회사 인터포 이준영 대표이사님의 축하 메시지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계곡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레드 FM 신나는 토요일 한인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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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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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slfor 한글자막송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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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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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때로는 느낀 그대로를 말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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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한국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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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치는 새댁이라고 사연을 주신 분입니다. 2등은 보고 싶은 가족에 대해서는 편지를 써주신 오화선 님 축하드립니다. 그 중 켈거리 벤쿠버 왕복 티켓을 받으실 1등 사연은 작가님께서 발표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시겠습니다. 작가님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죠? 네. 정성들여 사연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림을 써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은 사연들이었는데 그 중 1등은 켈거리의 케이트님에게 드리고 결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이 1등으로 채택되셨는지 사연 읽어주세요. 2010년 5월 18일 에어캐나다 비행기를 처음 타고 13시간을 그렇게 날아간다. 절대 뒤돌아보고 울지 않겠노라고 그리도 다짐을 했건만. 이제 겨우 머리가 누며 미소 짓기 시작한 5개월짜리 선주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안타깝게 손수건만 붙들고 계시던 나의 아버지도 겨우 부축을 받고 서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민수속을 밟고 있던 2개월 전 갑자기 피를 토하시고 쓰러지시면서 간성운수 상태까지 극도로 건강이 악화되셨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리신 것도 모자라 피가 몸속에 한없이 고여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소독하셔야만 했었다. 그리고 간경화 판정, 의식도 오락가락, 사람 얼굴도 잘 구별 못하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두고 2개월 뒤 나는 한국을 떠나야 했기에 낮에는 병관 후 밤에는 짐을 싸는 등 산후조리는 해볼 틈도 없었다. 신체검사 후 1년 안에 캐나다 입국 도장을 받아야만 했으니 부랴부랴 비행기 티켓 임회하고 5월 18일 정신없이 한국을 떠났다. 복잡한 머릿속과 나와 떨어지지 않는 5개월짜리 아들내미를 포대기에 안아 무거운 몸. 그러나 어찌나 하늘이 맑고 밝던지. 2010년 5월 18일에 한국 하늘은 속절없이 맑기만 했다. 벤쿠버에서 이제 국내선으로 갈아탈 때 나는 남긴 가족들 생각에 혼자 이겨내셔야 하는 아버지 생각에 철없는 동생 생각에. 아마 난 무덤덤했던 나의 가족애를 모두 끄집어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한 시간도 채 못되어 도착한 캘거리 국제공항. 저 동쪽 하늘은 먹구름이 벌써 한바탕 비를 쏟아부은 듯 빠르게 지나가고 저 서쪽에는 드높은 하늘 위에 구름들이 꽤 반짝였다. 우리가 캘거리 땅에 처음 내딛었던 2010년 5월 18일 오후 4시엔 묘한 내 마음만큼이나 하늘도 묘했다. 그래도 그땐 마냥 좋았다. 오자마자 무슨 헐리데이란다. 빅토리아 데이? 무슨 승리의 날인가? 하고 서로 얼굴을 보며 웃었던 기억. 그리고 며칠 뒤 내린 눈. 좋다며 맨발로 뒷마당을 뛰어다녔던 4살짜리 딸내미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처음 이민 오시는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한다. 빅토리아 데이 지나고 눈 한번 내릴 거예요. 이곳 캘거리에서는. 그렇다. 우리에게 5월 18일은 가족 생일이다. 광야 생활이 될 것을 스스로 예감있게 기도도 하고 나름 준비도 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보다도 더 큰 쓰나미였다. 그러나 그 혼란과 혼돈 속에서 우리는 3살 생일을 맞이했고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적응을 했고 이제 한국 방송까지 개국을 하지 않았는가. 아직도 어떡해? 라는 질문이 대부분인 우리의 삶이지만 캘거리 삶의 생일이 4살이 되고 5살이 되고 점점 더 커가면서 아마 무엇을? 이라는 질문으로 바뀔 것을 안다. 하늘이 너무 예쁜 캘거리에서 케이트가. 5월 18일은 개국 방송만큼이나 케이트님의 가족에겐 큰 의미가 있는 생일이 되는 셈이군요. 축하드립니다. 정성들여 써주신 사연 고맙습니다. 레드 FM 106.7 신나는 토요일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재미난 사연이나 신청국들 이메일 ena at redfm.ca나 폰 박스에서 협찬해 주신 휴대폰 번호 403-771-2332로 카톡 문자 넣어주시면 선정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한인방송 준비자로서 오늘 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와 땀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결정체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처음에는 막상 개국이 될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첫 방송을 마치는 소감이 감괴무량하고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이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 토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redfm 106.7 한인방송 신나는 토요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가는 정말 공감하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핫 이슈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스타 싸이죠. 싸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싸이의 아버지를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백운이 작가 이수연 저는 전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마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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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